네 안녕하세요 예비고1 친구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입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입시 정보들 5가지를 정리해 볼 EBS 입시 영역 대출 강사 김한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그런 고등학교 이후의 생활 3년을 어떻게 슬기롭게 보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명언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빈자리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적절할까요? 영국의 철학자 프란치스 베이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이 힘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텐데요. 정말로 우리 대입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관문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고 미리 잘 알고 미리 잘 준비했는지가 대입의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으니까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많이 알 시간 많이 준비할 시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어떤 것들을 꼭 알아야 하고 그 아는 것들로 방향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대학 가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한번 준비해보자 라는 목표를 세워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평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수시, 정시 각각의 큰 틀에서 우리는 총 다섯 개의 대입 전형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전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라는 이름이 공통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 실기 및 특기자라는 이름의 전형이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 수시에도 있고 정시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논술이라는 전형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막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본 친구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수능이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전형이 있는데 대학 가는 방법이 그럼 크게 다섯 개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정말 그 다섯 가지 방법 안에도 정말로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름의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대학마다 심지어 같은 대학에서도 학과나 계열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학과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면접과 함께 또 수능 최저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고요. 선생님 정시에서는 수능만 가지고 뽑나요? 자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학교는 또 수능을 제외한 또 면접을 같이 포함해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너무 어렵죠. 그렇죠? 막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하나씩 차근차근 큰 틀을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을 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배경 지식을 선생님이 팍팍 넣어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키워드는 대학 가는 방법은 바로 다섯 가지가 있다.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그 안에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 크게 다섯 가지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어떤 방법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탐색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준비해 나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앞에 학생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쵸? 이 학생부라는 이름이 뭐죠? 바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그죠?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줄여서 학생부 또는 생기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어떤 발표를 했는지 전반적인 학교 생활은 어떤지의 담임선생님의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문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로는 여기 교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과 자 학생부는 학교 생활이라는 말이고요. 이 교과라는 것은 학교 교과목의 성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 만큼 뜻을 보면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학교 성적만 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밑에 있죠?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전체 반영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교과 성적을 어떤 학생부 교과 전형은 70%만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세세하게 공부해보고 입시 OX 퀴즈 한번 여러분의 상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입시 상식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입시 OX 퀴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대학들 몇 개를 추려가지고 각 대학들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반영 교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이 반영 교과라는 말은 여러분의 학교 성적을 계산할 때 어떤 교과목들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3년 동안 공부했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이 과목들로 학교 성적을 계산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반면에 상명대학교는 전교과 예를 들어서 탐구 과목 교과뿐만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이런 교과목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사회 또는 과학을 선택해서 계산하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00% 국영수 과학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반영 과목입니다. 선생님, 3년 동안 공부를 다 잘해야 되나요? 그런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교과 전 과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본 국어, 2학년 때 본 국어, 3학년 때 본 국어를 모두 반영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서울여자대학교를 한번 볼게요. 과목별 3과목이고 총 12과목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각각의 과목별로 3과목만 반영하겠다. 각각의 교과별로 3과목만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를 한번 본다면 우리가 국어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총 5번의 시험에서 항상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국어 교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3개만, 내가 자신 있는 3번의 시험에서의 국어 성적만 뽑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모두 12과목의 성적만 계산해서 여러분의 학교 성적, 고등학교 학교 성적을 계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3학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성적이 좋았던 친구라면 전 교과를 반영하는 학교가 조금 더 유리할 거고요. 그 중에서 일부 학기 또는 일부 학년의 시기가 특히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이렇게 서울여자대학교처럼 일부 학년, 일부 과목만 내가 뽑아서 제출할 수 있는 이런 학교가 훨씬 유리하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로교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진로교과목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보는 어떤 교과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된 진로선택과목인데요. 이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반영을 안 하는 국민대학교 같은 학교도 있고요. 그 중에서 3과목만 반영하겠다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성취도 평가를 하겠다. 이게 그냥 단순히 석차, 등급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성취도를 보고 ABC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조금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이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 성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교 성적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 전형인가요? 사실 많은 선배들이, 많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아, 나는 학교 성적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아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대학을 못 갈 거야 라고 지뢰짐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사실 그런 학교도 있지만 아닌 학교도 많습니다. 자, 지금 건국대학교를 보면요. 학교 성적, 학생부 교과 성적을 70%를 반영하고요. 나머지 30%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평가하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80%를 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면접을 20% 반영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이름의 가지고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평가 요소가 갈린다는 점을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배경 지식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막연하게 그냥 난 학교 성적 1학년 때 시험 봤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수시는 글렀나 봐요.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형이 다양한 만큼 여러분에게 꼭 맞는 전형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열심히 1학년 때부터 탐색해야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드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 수시는요 학교 내신으로 가고요. 정시는요 수능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선생님 정말 많이 받아요. 말은 맞는 말인데요. 사실 그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시에서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수시 전형에서 대학에 합격을 할 때 일종의 조건부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학교 생활 기록부, 또 학교 성적, 면접 이런 과정을 통해서 1차는 합격을 했어요. 대학에서 오케이, 너는 1차 우리 학교의 기준에 통과했어. 라고 합격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이번 수능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성적은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 조건을 통과하면 합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면접을 잘 보고 아무리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아무리 학교 생활 기록부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에서 합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우리 수시 전형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통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나는 학교 목표가 조금 높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내 학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입학, 우리 입시 요강을 인터넷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인지 꼭 미리 확인해서 만약 적용하고 있는 대학이라면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도 조금씩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 따라왔나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입시 OX 퀴즈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 좋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다? 자, 정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노입니다. 노. OX죠. 그렇죠? O로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X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과 성적을 많이 반영하지만 그렇지 않는 학교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렇죠? 전 과목을 다 잘할 경우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은 넓어지지만 전 과목을 잘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 학기, 일부 학년의 과목만 잘했더라도 기회는 있을 수 있다. 그게 학교생활기록부. 여러분의 3년의 기록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수능 공부는 안 해도 된다? 아니죠.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동그라미가 될 수 있어요. 수능 공부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합격할 수가 있는데요. 절반 정도의 대학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희망 대학에 따라서 이 질문은 X가 될 수도 있고 O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입시 정보 정리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일단 학교 성적이 중요한 전형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학에 따라서 수능 공부를 함께 병행해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비슷한 이름을 가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본 이름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학생 때 학종, 학종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쵸? 도대체 학종이 뭐야? 라는 궁금증을 가진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마찬가지로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두 번째 단어인 이 종합이라는 말이 아까와 다릅니다. 아까는 교과였는데 이번에는 종합이 됐죠. 그쵸? 교과는 여러분의 학교 성적을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이 종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러분을 종합적으로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주요 평가 요소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면접이라는 전형이 추가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하나 특징을 선생님과 공부해보면서 다 공부한 이후에 입시 OX 퀴즈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을 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친구 막연함을 느끼는 친구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과연 대학에서는 이 종합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그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 6개 대학교에서 학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대입전형 표준화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기본적인 평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4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 학업역량을 평가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 4가지의 기준인데 이 각각의 요소를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전공적합성이다 하면 내가 이 전공 대학을 희망하는 입학을 희망하는 그 전공을 얼마나 관심있게 준비해왔고 얼마나 적합한지를 드러내는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와 3년의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전공 관련해서 교과목을 잘 이수했는지 그리고 성취도와 학교 성적은 어떤지 또 여러분의 학교생활에서 전공에 대한 관심이 계속 꾸준하게 드러나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것, 독서활동 같은 것에서 우리가 여러분 전공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해에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부분은 대학에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판단을 안 하기도 해요. 과거에는 여러분 선배들은 이 독서기록이 굉장히 중요했던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독서기록을 대학에 비해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의 전공적합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지 1학년 때부터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성인데요. 선생님, 저는 착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성이 좋은 학생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인성을 판단할 때는요. 대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학생인가 여러분의 학교 활동들을 보면 협업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그럼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눔과 배려,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학생인가 소통 능력이 있는 학생인가 또 도덕성과 성실성이 있는 학생인가 성실성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출결사항이라든지 또는 학교 성적을 가지고도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도 이 성실성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대입 사례들을 살펴보면 종합성적은 동일하게 동등한데 두 친구가 종합성적은 완전히 똑같은데 과목별 성적이 다른 친구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전 과목의 성적이 골고루,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 한 친구는 잘 본 과목은 잘 봤지만 소위 말해서 버린 교과목들이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나 이 과목은 버릴 거야 하고 포기를 한 거죠. 그럼 대학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두 친구 중에 전 과목을 공부한 친구 포기하지 않은 친구가 성실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친구가 합격을 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만약 교과전형이었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적의 분포, 상향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이런 변화들까지도 함께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기준인데요. 발전 가능성은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 짐작은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1학년 때 했던 활동이 2학년 때 이어지고 2학년 때 했던 활동이 3학년 때 조금 더 깊게 이어지는 친구들은 대학에서 판단했을 때 이 친구는 점차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근거가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생활은 하나의 전공에 초점을 맞추고 점점 더 심화되는, 점점 더 확장되는 활동들로 연기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학업 성취도를 의미하지만 단순히 그냥 좋은 성적을 받았다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인 탐구 자세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발굴하고 학교에서 성적 평가를 위해서 수행 평가로 보고서를 쓰세요 라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관심 분야를 개척하고 공부해서 발표하고 준비하고 동아리에서 또 연구하고 한 이런 적극적인 탐구 과정도 일종의 학업 역량으로도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큰 틀에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를 꼭 깨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에는 나의 모든 모습이 담겨 있고 이 모든 모습 중에는 분명히 학교 성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가 야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냥 성적 안 중요하대 안 중요하대 성적 없어도 그냥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소위 말하는 내가 스펙만 열심히 쌓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래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한다면 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열심히 하는 것 중에는 학교 성적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런 나의 종합적인 모습을 어떤 부분에서 드러내야 하나요? 라는 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막 혼란스러울 테니까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간단하게 보세요. 여러분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점점 지워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기록된 부분 보세요. 대부분의 영역이 기재가 되지 않거나 학교 생활 기록부에서 아예 빠졌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들어가는데 대학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미반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는 점점 점점 기록 영역과 대입 반영 영역이 축소되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총 세 가지만 여러분이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은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3년이 성적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진로에 초점을 맞춘 교과 세특 학교 수업 시간의 활동 그것이 바로 교과 세특인데요. 진로에 초점을 맞춘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학교 수업 시간에 꾸준히 할 것 두 번째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관심 적극적인 학업 태도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것 이렇게 총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학교 성적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세 번째 동아리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이 세 가지 기준만 가지고 여러분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학종의 합격 성패를 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시 OX 퀴즈 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생님 꿀팁 하나 드릴게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선배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 정리해왔는지 그것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발췌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선배는요. 꿈을 점점 더 구체하는 과정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드러났다라는 평가를 받은 선배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1학년 때는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드러나가 있고요. 그 과정의 근거로써 자신이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영문 에세이도 작성해보고 해외 신문이나 뉴스도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직접 번역해보는 활동들을 했다라는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관심이 점점 심화돼서 국제 관계라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진로 범위로 내가 고민을 했다라는 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국제 관계 문제와 관련된 독서 활동과 진로탐구 활동 이 2학년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아예 노력으로써 이렇게 관심 영어와 국제 관계에 대해서 생겨난 이 관심을 가지고 나는 교훈의 영어 말하기에 대해 출전을 했고요. 비록 상은 타지 못했지만 상은 타지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내 꿈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덩달아서 영어 실력이 많이 들고 영어 성적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라는 나의 노력과 결과도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돼서는 보다 더 국제 관계라는 이 초점 맞춘 범위보다 더 초점을 맞춰서 개발 도상국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라는 최종적인 진로 목표를 세웠고요. 그 중에서도 UNDP라는 UN개발계획이라는 국제기구에서 미얀마 등의 동남아 국가 동남아 지역의 개발 도상국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자 역할을 해주고 싶다. 정말로 초점 맞춘 진로 목표를 세웠고 그러한 과정 이 전체 노력한 과정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에 진학할 때 잘 드러내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3년 동안 차근차근차근 해야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로 아무거나 학교생활을 하다가 3학년이 돼서 어떤 학교 쓰는 게 좋지 어떤 전공을 쓰는 게 좋지를 고민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시 OX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성적보다는 스펙이 중요한 전형이다. 방금 전에 풀었는데 기억나나요? 자, 정답은 X입니다. 그쵸? 정답은 X예요. 스펙, 다시 말해서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한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학교 성적도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문제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 학교 생활기록부 컨설팅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나에게 이런 관리를 1학년 때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 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계속 축소되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자기 학교 생활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 관리할 요소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준비할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했다는 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 생활기록부가 계속해서 좁혀져 온 거고 지금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학교 성적 학교 수업 시간의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이 전공에 계속 관심이 있어 왔다 라는 점을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컨설팅 안 받아도 여러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꼭 알아야 할 입시 정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 성적과 함께 나의 전공 진로에 초점을 맞춘 학교 생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중요한 전형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선생님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논술전형입니다. 논술전형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전형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가 1학년 때부터 논술을 준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신 있게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전형은요 다른 두 전형과 다르게 이름부터 다르죠. 그렇죠? 논술이라는 학교별 시험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폐지된다라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폐지되고 있지 않은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갈 때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요소는 학교 성적과 논술 성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학교 성적은 별로 안 중요하고 논술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평가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주요 대학에서 논술전형의 학교 성적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선생님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권국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항공대 같은 학교들은요. 기준을 보세요. 논술 100%고 교과는 0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 성적 전혀 안 보고 논술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7대 3인 학교들도 꽤 있는데요. 70% 정도의 논술성적 그리고 30% 정도의 학교 성적을 반영하겠다라는 학교들이 많은 편인데요.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당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립대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이 범주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30% 반영되면 정말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과 달리 논술전형에서 학생부의 성적을 반영하는, 성적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적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형이다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요. 바로 중위권 학생들도 논술전형으로 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를 한번 볼게요.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의 입시 결과입니다. 자, 먼저 논술이 초점이니까 논술이라고 기록된 부분을 이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일단 논술로 합격한 선배들의 학교 성적을 한번 보세요. 자, 전체 평균을 봤더니 3.6 3.7 4.0 5.0 5.1 까지 생각보다 중위권 중하위권 성적까지 교과 성적까지 논술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중앙대학교에 합격한 선배들의 평균은 1등급 후반이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전체 평균 2등급 중반 정도였는데 논술전형에서는 전체 평균이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포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유는요. 대부분의 대학에서 논술전형의 학생부 교과 성적, 여러분의 학교 성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만점에서 일부 점수를 조금씩 깎는 형태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30점 만점에 1등급인 친구, 학교 교과 성적이 종합 1등급인 친구는 30점 만점, 2등급인 친구는 29점, 3등급인 친구는 28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 생활 성적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3등급에서 5등급 정도의 성적까지는 충분히 논술 성적으로 그것을 뒤집고 합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논술전형의 특징은 여러분이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이 보다 높은 대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자, 전체 논술을 실시하는 36개 대학교 중에서 28개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죠? 절반 이상의 대학이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논술전형을 내가 만약에 쓸 생각이 있다라면 수능공부를 꼭 같이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논술전형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60대 1 70대 1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전형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서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면 그 경쟁률이 크게 낮아져서 실질 경쟁률은 다른 수시전형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수능공부를 같이 병행했어야 논술전형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논술전형 OX 퀴즈 간단하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시험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나요? 이것은 선생님이 세모라고 판단할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논술성적만 잘 보면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인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학교 교과성적이 5등급 안쪽까지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합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세모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1학년 때부터 논술전형을 준비하면 되나요? 저는 학교 성적에 자신 없는데요. 수능도 자신 없는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학교 교과성적이 자신이 없고 수능 성적에 자신이 없어서 저는 논술에 올인하겠습니다. 라는 선배들이 꽤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논술전형을 통과해야 되고 앞서 말했듯 그러한 전형 그러한 학교의 경쟁률은 60대 1 70대 1 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논술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60대 1 70대 1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니 너무 경쟁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적절한 타이밍은요. 열심히 수능 공부를 같이 한 이후에 최소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충족시키고 그 다음부터 논술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논술전형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입시정보 꼭 알정 정리를 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논술 논술 성적이고요. 내신은 3에서 5등급이면 충분하다. 반대로 말해서 학교 성적에 자신이 없거나 1학년 때 혹시나 학교 성적을 잘 받지 못한 친구도 논술을 생각하면 최소한 5등급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논술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경쟁률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려면 꼭 수능 최저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기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실기 또는 특기자 전형은요. 실기 성적 또는 실적 여러분의 수상 기록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주로 예체능 계열에 많이 적용되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특기자 전형 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성적 외국어 성적이 뛰어나거나 과학 성적에서 어떤 우수성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을 뽑기도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를 풀어보는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한번 해볼게요. 체육계열 수시전형에서 비실기전형이 있고 실기전형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입시전형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실기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린 생각하겠죠. 아 실기를 보는 학과들은 아마 예체능 계열일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내가 미대나 체대나 이렇게 예체능 계열에 진학을 하려면 실기라는 거를 꼭 통과해야만 하는구나.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나는 그림을 잘 그려야만 미대 디자인 계열에 진학할 수 있겠구나. 나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그럼 나는 실기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나는 실기전형을 통과할 수 없고 그래서 체대를 진학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만 벗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살펴보면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앞서 이야기한 학생부 종합전형 에서도 체대를 뽑고요. 우리는 수시 실기전형 에서도 체육 계열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실기전형에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실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실기시험이 굉장히 높은 반영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실기 100%인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실기에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라면 실기전형으로 예체능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나 아니면 수능 100% 전형 다른 전형으로 다시 말해서 실기가 없는 전형으로도 충분히 예체능 계열을 진학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3년에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체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미대는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미술계열 예술계열의 사례도 같이 가져왔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미대에서 비실기 전형인 학교들을 뽑아봤는데 이 학교에는 대표적인 예술계열의 여러분들의 희망 홍익대학교도 있습니다. 그죠? 가장 가고 싶은 학교 홍대 미대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봤는데요. 홍익대학교조차 비실기 전형에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한다. 그것도 심지어 정시 전형이다. 정시 전형은 어떤 전형이죠? 우리 기본적으로 정시 수능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단계에서 수능 100% 수능 성적만으로 미대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인 수능 성적을 60% 반영하고 오히려 마치 수시처럼 정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시처럼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가지고 2단계를 평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이 입시는요. 전형 이름만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면 절대 안 되고요. 똑같은 전형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게 왠지 실기를 꼭 볼 것만 같은 이렇게 예술계열 체육계열의 특정계열 학과라고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 전형에 따라서 분명히 길은 있을 수 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탐색하면 나한테 딱 맞는 전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생활에서 포기없이 계속 준비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시 Q&A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전형은 수시전형도 있고 정시전형도 있다. 아까 표에서 받듯이 두 전형 모두에 있는 것이 바로 실기전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시 실기전형은 우리 9월달에 원서접수를 하고 정시 실기전형은 12월달에 원서접수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그 다음 예체능 대학을 가려면 꼭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오해를 깨주고 싶어요. 아닙니다. 저는 꿈이 예체능이에요. 근데 실기가 자신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어떤 대학에서 실기 없이 예체능 학생들을 뽑는지를 잘 준비하고 잘 찾아보고 차근차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입시정보 실기전형은 주로 주로 예체능이지만 주로 예체능 계열을 뽑는 전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예체능 계열에서 실기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만약에 실기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실기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에서 예체능 계열로 진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정시 수능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연하고 3년이나 남았고 멀고 왠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과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냥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대학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제 수능을 생각하지 않으면 대학 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정시 수능이 늘어난 학교들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만 그렇다는데요 저는 그렇게 최상위권 대학 그렇게 높은 학교를 내가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시가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능 못 봐도 얼마든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한번 만들어 왔어요 정시를 40% 높은 비중으로 확대한 대학들이 분명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고한 15개 학교들인데요 이 대학들은요 전체 입학 정원의 40%를 수능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표가 여기 첫 번째 그룹에 있다면 전체 정원의 40% 그러니까 정말 많은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수능을 포기한다는 것은 입학 기회의 절반 가까이를 날리고 시작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렵겠죠 꼭 수능을 생각해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학교들 뿐만 아니라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로 범위를 조금 넓혀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정시 비율 수능 비율이 38% 거의 40% 가까운 비율이고요 더 확대해서 수도권에 있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를 했더니 정시 비율이 약 32%더라 여전히 높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이 비수도권 수도권에도 없다 나는 경기권에도 없다 라는 친구들에게는 수능이 조금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수능 전형의 정원의 총합을 평균 내면 한 12% 정도거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목표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 혹은 수도권까지 내가 진학을 하고 싶다면 정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수능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입학 정원을 입학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라는 점을 지금부터 꼭 알고 1학년 때부터 꼭 수능이라는 것을 염두에 든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인데요 선생님 저는요 수시로 대학 갈 거예요 수시로 대학 갈 거라서 수능은 괜찮습니다 사양할게요 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는데 아닙니다 수능을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있어요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수능 공부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시는요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에요 우리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10대1 20대1 정도를 경쟁률이 기록하고 있고요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60대1 70대1 많게는 100대1 가까이도 생깁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죠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려면 꼭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대학에 지원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50% 절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다는 것은 경쟁률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어떤 학과는요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수시 전형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시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건 아마 여러분이 정말 몰랐을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1학년 1학년 때도 생각 못하고 2학년 때도 생각 못했다가 3학년이 되면 깨닫고 후회를 하는 친구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실제 선배들의 사례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언제일까요 대학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중순에 진행이 됩니다 9월 중순에 진행이 되는데 9월 초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3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전체 수험생 재수생을 포함한 전체 수험생들이 함께 시험을 치르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고 그 결과를 내가 안 이후에 수시를 지원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의 심리를 한번 예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수능 공부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 친구들은요 수시를 쓸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혹시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정시 전형도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상향을 할 수 있죠 그쵸 자신 있게 내가 조금 더 가고 싶은 학교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낮을 경우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역시 나는 수능으로는 대학을 못 가는구나 이렇게 전체 수험생 올해 시험을 보는 전체 수험생이 같이 본 9월 모평에서 이렇게 낮은 성적이라면 내 기대보다 낮은 성적이라면 나는 수시에서 무조건 합격해야 되겠구나 수능까지 가면 나는 무조건 재수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수시 6개 대학에 꼭 합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바심이 날 거고 그쵸 플랜 B가 없는 거죠 다른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조바심이 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바로 하향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요 이번에 수시에서 다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는데 재수해도 제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수시에서 꼭 합격해야 되고 그런 이만큼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안정권의 대학보다 조금 낮춰서 대학을 쓰겠습니다 하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실컨 3년 동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해서 자신있게 쓸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낮은 대학을 하향에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그렇게 대입 원서 접수를 한 선배들이 정말 많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마지막 수능에 대한 OX 퀴즈 두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주요 대학만 정시 비중이 늘어났나 주요 대학만 수능이 중요해졌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 최소한 내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우에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동그라미 O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진학할 대학이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다 라고 하면은 그 정시전형의 합은 한 12%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시로 대학에 가려면 정시 다시 말해서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아니라고 했죠 그쵸 물론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대입에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나의 수시 원서 접수에 자신감을 결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여러분이 1학년 때부터 최소한 늦어도 2학년 때부터 정시 수능 공부를 같이 병행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전형에서 꼭 알아야 하는 입시정보 하나로 정리하자면 굉장히 반영 비중이 높아진 어떻게 보면 필수 필수가 된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시로 대학을 가든 수시로 대학을 가든 굉장히 중요해졌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죠 그쵸 선생님이 다섯 가지를 짧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야기 좀 길어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낼 때 순간순간 찾아오는 막막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런 막막한 순간들을 헤쳐나갈 전문가 선생님들이 바로 EBS 대입 상담실에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EBS 사이트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상담글을 올리면 단 18시간 이내로 빠르게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이 답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3년의 긴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이제 조금 아는 상태로 바뀌었죠 그렇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것이 힘이 되는데 자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 잘 기억해서 3년의 방향을 설정하시고요 입학하는 순간부터 차근차근 행동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멋진 말이 있는데 여러분 3년의 시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진로 목표를 차근차근 잘 세우시고 그 꿈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 꿈을 그려나간다면 분명히 3년 후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 뿐만 아니라 EBS의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